저 되게 웃음 잘 참아요 여러분들 되게 어휴 진짜 잘 참네 하면서 되게 좀 어이 없을걸요? 예쁜 데지터 오늘따라 예쁘시네요 안되 우참하면 카페에 똥과 방비만 가득 똥 끝 잘 참았죠? 고 봐요 뭔 한 시간을 해요 컨텐츠 시작 안 했잖아요 숨 참은 거 아니에요 똥단기 완전 더러워 왜 하루종일 똥얘기만 해? 진짜 살아 움직이는 애기 콩야굿 뭘 끝나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니 도전을 외쳐주세요 도전을 외쳐주세요 도전 일을 안 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